서울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원합니다. 시는 다음 달부터 모든 25개 자치구에서 최대 1,500마리의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 지원 대상은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으로 주소지 관할해 시가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초건강검진진료비를 지원하고 검진과정에서 발견된 질병치료, 중성화수술치료비도 지원합니다. 우리 동네 동물병원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